외국어 공부를 할 때 원어민과 일대일로 직접 만나서 하는 과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영리 목적으로 개인 교습을 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을 선호하다 보니 불법 체류자에 국적 세탁자까지 강사로 알선하는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동 취재 노동규 기자입니다. 커피숍에서 한 직장인이 외국인 남성과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영어 교습을 위한 상담 자리입니다. 국적을 묻자 당당하게 미국인이라고 답합니다. 자신이 미군부대에서 군인 자녀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자랑하는 사이 출입국 사무소 단속반이 들이닥쳐 이 외국인을 체포합니다. 미국인이 아닌 아프리카 우간다 출신의 불법 체류자였던 겁니다. 지난 2004년 단기 비자로 입국해 불법 체류해온 M씨는 여권과 각종 서류를 위조해 미국인 행세를 해가며 학원 출간까지 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영리 목적 개인 교습을 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일부 과외 업체들은 원어민 선호 심리를 노리고 마구잡이로 외국인을 끌어모아 과외를 알선하고 있습니다. 알선 수수료 챙기기에 급급해 신분과 경력 확인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등록을 할 때 초기했었어요. 비전을 검증이 문제가 없다고. 원래는 조회를 하는데 그런 걸 확신하게 못한 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무자격 외국인을 알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당수 업체들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거의 1인 학교는 아니시면 피하다 보이시고요. 원래 법정으로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게 문제가 되기에는 선생님 속에 문제가 될 수 있으고요. 학교 보면 문제가 되기지는 않으실 거예요. 외국인의 개인 과외는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과외비가 대부분 현금으로 오가기 때문에 소득 누락으로 지하경제화할 우려가 높습니다. 수원 출입국 사무소는 우간다인 MC를 구속하고 불법 체류자 등 무자격 외국인 강사 130명과 이들을 고용하고 과외를 알선한 업체 8곳을 입건했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